2023 TMA 라인업입니다. 에스파, 아이브, 뉴젠스, 세븐틴, 스트레이키즈, 라이즈, 임영웅, 그리고 이찬원. 한국에서 온라인으로 시청하시는 방법은 스마트폰 아이돌 플러스 웹 앱을 통해서 시청 가능하시며 모바일 그리고 PC 웹 시청 시 크롬 브라우저, 사파리 혹은 엣지에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. 일본을 비롯한 다른 국가에서 시청하실 경우 아래 영상을 참고해 주세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